자 이쪽으로 해서 피해가야되나? 야 헤빈데? 아이 야 헤비가 저기있으면은 잠깐만 생각좀 해봐야겠는데? 그냥 무색정 결국에선 바로 죽을거같애? 아 저거 어떡하지? 뭔가 돌파하고 갈만한게 있어야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될거같애요 여기 여기로 돌아가서 갈수있나? 아 이쪽으로 가야되긴 가야되네 안들키고 가야되는데? 오케이 구석 들켰어 근데 나 여기 저기있는줄 알거애들 애들이 내가 마지막 나타난곳에 되게 집착을 보이죠? 내가 마지막으로 출몰할던곳에 되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출몰할던곳에 되게 집착하기 때문에 오오허! 에너지 헤비만 아니면 너희들은 벌써 죽었어 이마 오케이 자 에너지 야 사방에다 불을 fender거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Projekt 그렇게 내가 이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통화 통화 통화통화 세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런거 같지는 않은데?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데 애들? 저기 잠잠한건가? 화연병들이 불을 마구 쏘고 다니는데? 잠잠한건 아닌거 같은데? 일단 제어실로 제어실로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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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에 화살이 없나 좀 찾아봐 LGMG다 자 LGMG 짓구요 어 이건 뭐야 자 빨빨빨빨빨 고고고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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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킹한테 사는 상태에서 마구 날리는거야 아 들키던 말도 상관이 없으면 안되는데 HMG 밑에 있구나 자 자 80미터 남았어요 HMG만 들면 용감해지는 주인공 왠지 HMG가 파워를 주는거 같단 말이야 대단 말한 저거는 인간이 아니잖아 흐흐흐흐 오케이 해킹완료 저기 센트리건 정원앞에 파격을 잘 안되요 잘싸운다 센트리건 저 위에 누구있는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뭐 이걸 내려야겠죠 이걸 내려야되는데 어..어떻게 내리지? 저걸 내려야겠는데 일단 이제서부터 죽이고 안전하게 좀 둘러보기 위해서 어? 아 여깄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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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바쁘다 뭐야 이거 누구있는거같은데? 별찜가 아 잠깐만요 이거 문좀 열어볼게요 이거 들고있으면 문이 안열려서 아니 5 kurk 이것도 한번집어보고 저거 뭐지? 알파장칼 연발령사건이죠? 됐어 빨리빨리가 반대편으로 가는거 같은데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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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하기 열어라 삼께 야 지금 몇중으로 되있는거야? 야 지금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있다 걱정하지마라 야야야야야야야야 포틴 야 시간이 안박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야 빨리빨리빨리빨리 뭐야 내가 꼭 전투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전투는 다 끝났잖아 야 빨리빨리야 뭔가 더 설정해야지 끝난거야? 야야야야야야 파괴력이 장난아닌데? 이게 레이저 무키 맞아? 야야야야야 파괴력이 장난아닌데? 이게 레이저 무키 맞아? 뭐지? 그 다음은 뭐지? 그냥 그 다음은 그냥 너희 내가 너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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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신 은혜 내가 나 고맙습니다. 뭐? 뭐하는거야? 러시아 더 마지막 장소 그 빛 그 힘이... 오 마이 갓 에인스테인 로즌 브릿지 멍-33 갤럭지 그리고 뭔가 큰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세계에 안 들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제 삶과 nanotech, 스피디나, 당신은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그 스피드의 삶의 삶의 삶, 그냥... 나도... 그냥... 그냥... 너가 빠졌어. 너가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제 넌 그들인다. 오우! 알파셉터 이야! 오! 수트 수트! 방울 못하나봐요? 오! 저 여자까지? 우와! 오! 사이코! 오! 다행이다! 오! 사이코 때문에 살았다! 오!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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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얘가 잠깐 그 아까 실종됐다고 했을 때 그때 알파세프한테 먹혔었나보다 아닌데 그러면 전체 계획이 어긋나는데? 처음부터 그건가? 아! 아니다! 아니다! 맞구나! 그런 것 같다! 오케이! 이야! 이야! 슬라이딩에서 미끄러져서 비행기 탔어요! 이야! 운전 되게 잘하는데? 극우가 푹이 부차지 하나! isz us! 추라소! 야! 짜urning 우엉! 저기 울리면서 뭐.. 이것을 봐야겠어 세프의 전공의 계획은 세프의 배우자의 계획입니다 큰 역사적 밖으로만 적극적이고 세프의 인크루션은 아인스테인 로즈의 전자들의 부대에 진지한 아인스테인 자막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세프의 오버하이프는 데이터의 워리어 카스를 운영하며 누군가의 모든 병력은 최고 정해부대? 세프의 모든 걸 한 대부분을 보았어 이것은 엑스틱션 레벨 이벤트입니다. 엑스틱스는 그 빛을 계속 운영시킵니다. 그들의 전체 인베이전 포스는 이끌어납니다. 이것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클레어! 프로핏! 뭐하는거야? 제주! 클레어! 기다려! 그냥 기다려! 아... 죽나보다 클레어 아 맞았어 클레어! 다행히 프로핏! 콜스! 이야... 완전 영화같은 연출인데 이 부분은